자 오늘의 생활 마지막 순서 가야궁 파이어폭스 45파운드 입니다. 이걸로 이제 이번에 풍선 맞출 수 있을까 아까 리커브를 하나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실패합니다. 마지막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에요 주력답게 왼손으로 처음부터 터트릴 수 있는 있었는 것 같은데 바람에 풍선이 들썩 썩 피어가네 와 또 피해봤어 아 나 진짜 오 뚫었나봐 다다미가 한장이라갖고 뚫는 모양이에요 다다미가 한장이라갖고 뚫는 모양이에요 다다미가 한장이라갖고 싶어요 다다미가 한장이라갖고 싶어요 다다미가 한장이라갖고 싶어요 그런 느낌으로 와하하하하 얘가 스치고 지나갔어 하하하하하 자 밑쪽에서 무엇이 와요 여기보면 되겠죠? 또 한 마리 뚫고 지나갔네 아 두 번째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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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풍선 2개 날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실습은 주력공이라고 위가 가장 좋네요